지구이기 시작 지구이기 시작 지구이기 시작 난 누가 1등 할 거야. 이거 수두웅이 생기는 데 아니고 어? 뭐야? 달로 바꾸시면 막 부르나요? 아님 원숭이 소리내면은? 나 하나 알아서 모르겠지? 그거 내가 했거든 나 전혀 모르겠는데? 다시 찾아봐 형 입 벌리면 맞는가 보다 아 조심해 아 말하면 맞는 건가? 아 3초 아 길게 했잖아 말하면 맞네 말하면 맞네 이거 내가 썼는데? 왜 다 틀려 다 틀렸던데 이거 써냈는데 뭐라고 써냈는데? 발 내리기 아 발 내리기? 이거 발 이거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쏘던데? 아 발이 들 때 발 내리기 양반다리라고 해야 되나? 형이 형이 한번 잘 생각해 나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이게 맞는 걸 쏜 걸 맞는 걸 대리시키는 거 아니죠? 뭐야? 어 뭐야? 그렇게 게임을 잘 하시는 분이 여기서 왜 이렇게 게임을 못 해요? 하나는 모르겠는데 그러지? 이러니까 쏘던데 니네가 이걸 할 리가 없어 이게 뭔데? 모르겠지?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건데 왜? 나도 뭘까? 자 저는 말이죠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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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다 저는 저는 저는이 아니야? 예전에는 약간 혼자 집에서 술 마시는 거 좀 소확행이었는데 와 시원하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두 개 저번에 했는데 두 개 다 아니고 뭘 형 형보다 더 힘든 거 같아 형은? 저는 소확행이 어 팬들이 보내준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소확행은 많죠 어쩌다가 한 번씩 선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뒤늦게 발견된 팬덕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시 잠시 잊고 있던 팬들의 소중함을 잠깐이라도 이제 또 확인하게 되고 소중한 소를 써가지고 대체 모르겠다 나도 형 나도 모르겠어 뭐야 소현이 소확행 멤버들하고 이렇게 여행 오는 게 근데 왜 연락 안 해? 야 연락 오면 자주 오지 왜 연락을 왜 안 해 저는 제진이 형은 사실 뭐 눈썰미나 뭐 이런 거 별로 센스 별로 피하면 안 되지 지금 상황도 뭐 아무것도 못 맞춰서 제진이 형은 아닌 거 같고 지원 형이 가장 지원 형이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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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 형이 지금 하나도 못 맞춰서 지원 형이 지금 하나도 못 맞춰서 피하지 말라니까 마 블 Valerie 이거 썼다니까 차登ber 내가 썼는데 왜 틀린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 더워하면 맞추는 건가 땅을 쳐다보면 맞추는 건가 말을 안 하면 맞추는 건가 그리고 저는 그냥 존재 자체가 맞추는 건 talkin' num 아 정답 해 자 저부터 할게요 frev 저는 발 내리게 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하니까 나 하나 알았어 벌써 알았어 다 틀렸던데, 이거 써놨는데 다리 올리지 않기 그리고 고개 숙여 웃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말은 저는 이라는 말 나는 뭐 사귄선수 했었어요? 행동으로 보여줄게요, 이거 얼굴, 얼굴 만지는 거 형이라고 하면서 웃기고 있네 형이랑 시작부터 틀렸어 바꿀 기회 있어? 뭐 드릴게요 그러니까 형이라는 단어 지원이 형을 가리키는 거 오케이! 형! 이렇게 아니 그건 그냥 존재 자체가 맞추는 건가요? 좀 뒤늦게 발견되는 펜네터들이 간혹 있거든요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면 에이, 똑같은 거 안 하지 선풍기 들고 있으면 싫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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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 단어가 형 있네 뭐가 맞췄어요? 수원이 3개까지 맞추겠다 팔짱 끼고 말 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형은 뭐 존댓말 했던 거 아니, 형은 존댓말이 뭐야 어? 존댓말? 그러니까 형은 형 형이란 말? 또, 또, 또 아니,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빨리 정해 어, 형 와, 완전 완전 네 말투야 뭐뭐 하면 되겠네 되겠네? 고마라 한 번도 안 썼어, 지금 형, 방송에서 자주 써 아, 그럼 뭐뭐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메달 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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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아 가시죠? 공동 1등! 뭐 하실 말씀 있어요? 저한테? 아, 저한테 하실 말씀 있냐고요 아니, 저기 저기요 저기요 한 개 말씀 주신 분은 빠지세요 저기요 왜? 뭐 왜 이렇게 취덕대 어? 치대지마 그러게 왜 그래요? 가세요 내한테만 이렇게 차가워? 아, 갈게 가시라고요 어? 치대지 말고 빨리 가 내한테만, 내한테만 이렇게 차가워? 응 세이브?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네 난 대충 알아서 설렁설렁하거나 뭐 맘대로 편하게 해도 되겠네요 언제든지 살아있을 거니까 난 잊지마 아, 귀엽다 기어내가 와우 와우! 지금은 또 휴가 느낌이야? 아까는 전쟁이고 안 그래도 정말 아까 물총 많이 맞아서 배고파는데 파티도 찍고 빨리 왔네? 그냥 먹으면 돼요? 먹는다 먹는다 먹었다 아우 진짜 맛있다 야 조개 양초합니다 조개 갈비가 더 맛있지 안줄격은? 진짜 맛있어 첫날이었죠 발리에서 잭스키스인 발리 절대 목걸이는 장수원씨가 가져갔어요 내일이 두개 걸려있잖아요 내일은 두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맛있게 드시고 내일을 위해서 일단 수원이를 좀 견제를 해야겠네 무조건 못 가져가게 해야죠 얘는 오늘 이렇게 편안한 저녁식사 하시고 내일은 다시 전투모드로 돌입해서 화이팅하는 걸로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우아 우와 돈 없어 돈 없어 오케이 야 너 바람을 그렇게 넣기잖아 뭐가 사람들이 산 거야 나 진짜 이런 거 생각 없었어 생각 없었어 끝난 없어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구나 그냥 그렇지? 형이 바람을 그렇게 넣었잖아 아니요 빨리 터로 그렇게 넣었잖아 안전하게 넌 나 그렇게